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TDD라고 해서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되게 공헌을 많이 한 켄트백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어떤 구루 중에 한 사람인 켄트백이라는 분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제 의견을 보태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채취 bt 같은 걸 사용을 하면 인공지능 기술 때문에 자기가 가진 기술의 90%는 이제 가치가 없어지고 10%의 기술은 레버리지가 1000% 발생한다. 그래서 켄트백이라고 하는 이 분의 그 트위터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. 4월 19일에 올라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의견을 이제 보태신 게 일단 어떤 기술이 10%에 속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런 결론을 내린 일단 90%가 무가채졌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어 이제 뭐 이런 이유가 있대요. 근데 이제 번역기를 돌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가 괜찮으신 분들 하나하나 그 좀 더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맥락 자체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. 그러니까 업무 자동화를 하려고 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술을 보면 아 이거는 업무 자동화를 하기엔 좀 애매한 느낌 뭐 예를 들면 탈모약은 탈모약은 잘 안 나오는데 유전자 치료는 가능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막 어떤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반대로 어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거 관련 기술이 빨리 나오고 뭐 이런 거라고 할까나 보는 수밖에 없다 이거지.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실제로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. 아 이거는 좀 자동화하기가 좀 애매한 복잡한 상황이 있거든요. 그런 복잡한 상황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렇게 코딩 하다보면 버그가 나. 근데 이제 이 버그에 대해서 시스템이 분석한 거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앞부분에서 꼬여 가지고 뒷부분에서 에러가 난 거죠. 그러니까 컴퓨터가 지금 바라보는 에러의 근본은 바로 앞부분 위주로 본다는 거지. 그러니까 바로 앞에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 보지만 이제 사실은 맥락을 보고 문제가 왜 터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 자동화를 하려면 그런 비슷한 패턴을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게 과연 이게 인공지능이 쉽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 좀 있고 그거 외적으로 이제 뭐 설계적인 부분도 뭐 적당히 대충하고 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설계가 있다면 그걸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네. 이런 느낌은 들지만 문제는 이게 우리 회사에 맞춘 설계거나 아니면 좀 자체 개발한 거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변수들을 조금씩 대입해 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인공지능 기술이든 뭐든 이제 많이 해보면서 거기서 빈틈을 찾아서 가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1000배 정도의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지.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거고 가능하면은 쉽게 쉽게 채취피티 같은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할 텐데 그 와중에 이 친구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충분히 굉장히 높은 난이도와 레벨 그런 거를 가진 작업을 해야 할 때는 확실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몰리겠죠. 왜냐면 뇌는 안 쓰면 퇴화돼요. 근데 반대로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 처리할 수 없는 복잡한 일을 처리한 사람들은 퇴화되기는 커녕 더 좋아지겠죠. 그러면은 이제 퇴화된 인류와 그렇지 않은 인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다르겠죠. 그래서 인류 자체가 굉장히 보이지 않는 계급, 지능으로 나뉘어지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술혁명에 대해서도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. 비싸던 것을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인다. 그래서 비싼 것들이 싸지고 택시, 인공지능 택시, 인건비로 나오는 것들, 뭐 그런 것들 뭐 암 진단 이런 비용, 실제로 이제 활용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싸질 거고 법률 관련해서도 변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툴들이 나오겠죠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훨씬 저렴해질 수 있다. 갑자기 저렴해진 것에 대한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.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데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 글을 쓰시기 전에도 주장을 했던 것처럼 일단은 그렇게 개발이 쉽게 대체가 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. 뭐 이렇게 뭐 리눅스 같은 거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업무 자동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뭐 그 내부적으로 어떤 스크립트를 짜는 거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수가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막 동의하기가 조금 힘든 게 그 자동화는 옛날부터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이전부터.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는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진짜 인공지능이 미친듯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질 정도의 시대가 왔을 때는 그때 얘기를 해야지. 지금 뭐 미래부터 지금 난 아무것도 못할 거니까 지금 집에서 누워서 숨만 쉴 거야.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그럼 본인 손해지.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세상은 그렇게 쉽고 급진적으로 모든 직업이 파바박 사라지고 이러진 않아요. 보통은. 근데 아무튼 이 글이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. 이게 영어로.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올 겁니다. 캔트백 해가지고. 아무튼 제가 이거를 보고서. 예전부터 얘기하지만 그냥 일단 코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게 학원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기술을 바라보는데 당장 그런 거 아니에요. 당장 화산폭발을 백두산이 화산폭발을 할 것 같아서 난 차마 한국에 못 살겠어.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. 그러니까 좀 일단은 하면서 보세요. 그렇게 뭐 한다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고. 새로운 직업이 생겼을 때 먼저 잡아갈 수 있죠. 그러니까 개발자들이. 그래서 야심 있는 개발자와 그렇지 않은 개발자. 그냥 적당히 이렇게 피해싱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10%를 한번 찾아보세요. 10%를 1000배의 가치가 되는 10% 인공지능이 하기 좀 애매한 그런 것들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